안녕하십니까 마루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어드 컵과 아이롱 볼륨 매직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약품을 출시했는데요. 아이펠 마루에서 바이오디톡 열품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건강모 뿌리 부분에 건강모 H 바르고 겉머리에는 HS 1대1로 연결해서 원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헹군뒤에 지금 시술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쪽에 90도로 각도 들어서 90도로 3개 정도 수분 날리고 열 주고 반바퀴 돌린 뒤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보리를 살려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120도 정도로 각도 들어서 하나 살리고요. 아래쪽 두 개는 180도 최대한 뒤로 당겨서 보리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로 보리를 살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의 뒤쪽 모발에 아이론기가 닿이듯이 이렇게 거의 뒤로 꺾어서 이렇게 보리를 살려주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옆부분에는 두 개 정도 뿌리 살려 놓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부분도 죽은 부분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개 정도 들어갔는데요. 하시다 보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뿌리 쪽에 수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수분을 조금 주면서 수분이 있는 상태로 보리를 살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한 단 정도는 이렇게 덮는 선을 놔두고 그 다음 아래쪽에 한 세 개 정도 보리를 살려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각도는 90도 정도로 해서 뿌리 살려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수분 날려주고 찍고 열 준 뒤에 다시 반 바퀴 돌려서 2초씩 3초씩 이렇게 나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나와서 볼륨을 살려주시면 볼륨이 잘 살죠. 볼륨 살린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볼륨 매직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요. 끝머리 아이롱 지금 20mm 정도로 끝머리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 볼륨 매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 부분을 먼저 살려놓고 어디를 살릴지를 정해서 뿌리 부분을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 중간 부분 볼륨 매직이나 이런 걸로 연결해주고 물론 생물이라면 볼륨 매직 할 필요는 없겠죠. 곱슬머리라면 볼륨 매직으로 연결해놓고 끝머리를 아이롱 20mm나 조금 강하게 하고 싶다면 한 18mm 정도로 해서 끝머리를 감아주시면 되는데 탑쪽은 조금 강하게 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연스럽게 많은 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머리도 이렇게 감아서 20mm 정도로 감아서 외부의 느낌을 살짝 준다. 이게 수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분을 뿌리면서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C컬이 나옵니다. 나는 강한 C컬을 원한다 하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말리면서 아이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앞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섹션을 앞머리를 가르마 탄다고 해서 섹션을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가운데에 섹션을 좀 좁게 떠서 가운데를 이렇게 와인딩 해주시면 나중에 가르마를 탔을 때도 뿌리도 잘 살고 옆으로 잘 넘어가게끔 스타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머리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된다. 여러분도 아이롱 펌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윗부분 연결해서 아이롱 했다고 생각하시고 양쪽 윗부분에서 가르마를 먼저 태워놓고요. 양쪽 가르마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로 잡아서 지금 보시면 아이롱기를 이렇게 뿌리를 좀 살리지 않고 싶다 하면 좀 빨리 나와주시면 되고요. 물론 곱슬머리라고 생각하면 아이롱기로 좀 펴주셔도 되고요. 지금 끝머리에서 C컬 정도를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살살 안 나올 때는 살살 돌려주시면 되고요. 앞주둥이 뿌리 아이롱 뿌리 부분이 살짝 아래쪽으로 쳐지게끔 해야 뒤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이쁩니다. 지금처럼 끝이 조금 안됐다면 다시 잡아서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아이롱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아이롱기를 살짝 더 사선으로 세웠죠. 이런 느낌으로 파마를 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됐는데요. 아래쪽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4분의 1바퀴 조금 감아주려면 2분의 1 정도로 볼륨 매직 시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롱 볼륨 매직 시술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나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중화를 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그루프를 좀 받쳐주시는 게 뿌리 볼륨을 살렸을 때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 중화를 많이 하니까요. 물 중화고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자 지금 결과물 나왔는데요. 레이어드 컷에 이렇게 살짝 C컬 정도만 넣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